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언제 얘랑 통화하셨어요? 그게 몇 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? 어쨌든 잘 생각하셨어요 잘한 건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죠 영 선생님을 봤다고 했죠? 아 예 저 가게 앞에서요 근데 말은 못해봤는데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봤어요 염 선생 악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조직이라는 권력 앞에 너무 일찍 희생양이 된 것뿐이지 선생님 제가 연락드렸어요 항소할 거니까 좀 도와달라고 아유 얘는 말도 없이 원래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아유 제가 도와주겠다고 형진이하고 약속했었는데요 잘 오셨어요 이제 보니까 우리도 편이 많은데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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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볼 때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알겠어요? 저희 서비스에서 트레이브를 하고 있어요. 그만하십니까.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저희 수술을 한 거예요? 과장님 정말 대단하세요. 마무리 잘해. 수고하셨습니다. 요즘 애들은 인사성이 없어. 수고하셨습니다.